제주망적인 생활이 많아서 성공할 수 없을 것 같다. 소스를 넣어줘야죠. 짜파게티 끓이는 방법을 몰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저번에 레시피도 들어갈게요. 밥만 넣어야 돼요? 아니죠? 아, 종전 안 먹는다고 백팡 먹을 거 같아. 다이어트, 이거 대단히 발톱이. 오케이, 오케이. 한 입만 먹을게요. 아, 서른 감기 싫어. 라면 드시고 빨리 드세요. 네. 아, 뭐지? 선생님 파인애플 다 먹었어요. 왜 그러세요? 이걸로 안 해, 아니면... 왜 그러세요, 진짜? 아, 왜 그러세요, 진짜? 진상을 부려요, 왜? 와, 한 입도 못 먹게. 저도 점심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. 아, 진짜 진상이야. 먹어요, 먹어요. 밥 먹을 수 있습니다. 아유, 밥 먹었어, 아유. 왜 누가 뿌렸어, 이거? 아유, 진짜 맛없는데? 아니, 아마. 아, 좀 싸네. 그만 먹어요, 짜면. 아유, 짜증나 봐. 아, 먹어봤어. 아, 한번 먹어봤어, 저번에. 한참 좀. 맛있네. 지금부터 하는 느낌, 나. 이제, 이제. 설마, 설거지 내 터로 불어. 와, 다행이다. 좀 돼요? 아, 뭐하는 대단해. 무슨 든지 알아요? 그게 뭐예요? 아! 파이크야? 일부러 우리는 정말 모른대. 빵! 몰라 이거? 아 그거 알죠? 류니카. 류이는 류니카? 그와! 류는 탑플레이트? 류는.. 선생님 바람에 가라. 바람에 가라. 죽은대는 길어 남아있습니다. 길어 남아있습니다. 렉스는 가라앉이 있어. 설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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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립. 아마 아침의 일은 없앨거고 자 좀 조심하세요. 아침 식사를 없앨거고 아침 식사를 해. 아침 식사를 해. 아침 식사. 아침 식사를 해. 아침 식사를 해. 오늘 마지막 음식이네. 마지막. 항상 맛있고 왔는데. 딱 딱. 깔끔하게 가위바위보에서 새벽에서 다 찍어줘.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요. 됐다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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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 mutations. 화장실가 Merica 만들어가기. 와우. 잠깐만요. 수고하시고 들어가시고 들어가시고 깨끗이 하세요 괜찮아요? 너무 많지 않아? 너무 많은가? 다 하셨네 수고하세요 후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